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우가 쏟아지는지역도 있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최대 100mm, 경남 남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광주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